똘이야 어디가? 풋고옥이요 옛날 소시지들 언니가 풋고옥을 소개를 시켜줄게 풋고옥 어디까지 가봤니? 포도지 토이 바로 어디갔니? 하나 둘 셋 코코란드 슬래야 코코란드 슬래야 코코란드 슬래야 매콤하게 드시고 싶으니 그런거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만세오 만세오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 맛이 어때요? 맛있어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시죠 맛있게 드세요 시작! 고맙습니다. 우리 침치도 계속 해주고 이긴 사람이 나의 침치도 아, 오늘 수영 끝! 쭉 걸어가, 앞으로 엄마한테 웅, 웅,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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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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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구해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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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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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at sebelum. 분수시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보여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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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